광주 전남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보는 단박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병래 광주남구청장 만나봅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CNB 시청자에게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NB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청장 김병래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언제 밝았는가 했더니 금방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달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신축년 잘 마무리 하시고요. 다가오는 2022년 이민연에는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2022년 이민연에는 반드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민선 7기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선 7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시작한다고 했는데 벌써 3년 반이 흘러서 이제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들께 감사의 인사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께서 잘 참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구가 서구에서 분구된 지 26년 동안 운동장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운동장을 가질 수 있게 됐었고요. 또 힘을 함께 해주셔서 31년 만에 백운광장도 고가가 철거되고 새로운 백운광장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적게 남구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에 힘들고 불편했던 거 감사하면서 겪어두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처음에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직원분들이 이제 공모사업 하는데 굉장히 주저하더라고요. 강주광역시라든가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우리 남구는 재정이 좀 열악하니까 공모사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좀 주저주저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가 이제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 동료하고 함께하자 하니까 요즘은 우리 강부 공무원들은 아침에 나오면 웹서핑을 합니다. 강주 시청에서 혹시 무슨 공모사업이 뜨지 않았나. 중앙부처의 홈페이지에서 혹시 강주 남구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공모사업이 뜨지 않았나. 그리고 현재는 또 공모사업 선정률이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90% 이상 신청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선정이 돼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거든요. 이거는 구청장 저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저보다는 저와 함께이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줘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우리 함께 해주신 낭구의 의장님을 비롯한 또 의원님들께도 고맙습니다. 평상시에 잘못한 부분은 철저하게 지적을 하지만 또 대안도 제시해 주면서 함께 낭구를 끌어왔었거든요. 참 이런 분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장님 특히 민선 7기에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준비가 거의 다 됐는데 지하철 공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공정을 진행하느라고 조금 늦어지지만 이미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푸른길 브릿지락에서요. 끊어진 푸른길과 푸른길을 연결하는 하늘다리입니다. 끊어졌던 푸른길과 푸른길을 연결을 하고요. 또 그 위에서 그냥 일률적인 다리가 아니라 굉장히 예쁜 아트다리입니다. 또 그 위에서 버스킹 공연도 할 수 있고요. 또 그 위에서 아나바다 장터도 열리고 골동품 장터도 열리고 그런 만나무 장소고 나중에 약속 장소로 바뀌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엄청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걸로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남구청 예벽에 미디어 파사드로 해가지고 미디어 파사드로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매일 저녁 한 7시나 8시부터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매일 저녁 레이저로 쏴서 멋진 미디어 파사드로 공연이 펼쳐질 건데 미디어 파사드로 공연 플러스에서 또 우리 주민들의 가족사랑 회복의 시간도 드릴 겁니다. 뭐냐면 남구청에 이미 7층에 촬영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군대 가는 아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몰래 와서 촬영을 해놓고 가서 이거를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언제 푸른길을 갈 테니 7월 1일 날 몇 시에 틀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군대 가는 아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고. 또 결혼 30주년 결혼 40주년이 된 거를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편지도 쓰는 거고. 푸른길을 걷다가 갑자기 가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랬게 가족들의 영상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아까 그 다리는 남구청 2층으로도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안성되면 지하철 2호선 지하철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 타고 한 번에 올라와서 남구청 2층으로도 들어오고 양쪽 푸른길 공원으로도 한번 갈 수 있고 진짜 하는 멋진 만나무 공간이 될 거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남구 주민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강주 시민 여러분들께도 꼭 기대해 주십시오. 또 생활 SOC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시죠.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우리 CMC 시청자 여러분 혹시 생활형 SOC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SOC 사업. 국가기관 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항만 내고 철도 내고 토론 내고 하는 걸 SOC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활형으로 돌려라. 생활형 SOC 사업을 해봐라. 뭐냐면 동네에 돌아다니면 가장 많은 민원들이 동네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도서관 지어주십시오. 우리 동네도 노류교실, 요가기술센터, 생활문화센터 지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다 해주고 싶은데 보통 기초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약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국비, 시비를 통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남구가 많은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봉선이동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유앙근림공원에 지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냥 우리 주민센터 플러스에서 생활문화센터 플러스에서 도서관까지. 그 도서관은 10시까지 또 열 겁니다. 공원과 오후 1에서 멋지게 만들어지는데요. 또 이제 올산사동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한 5억 정도 확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생활문화센터나 동주민센터는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형 SOC 사업, 복합화 사업을 하고. 거기도 이제 우리 동주민센터,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주거지 주차장까지. 올해에도 우리 송암동, 효독동 등 한 3건 이상으로 복합화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저기 이제 우리가 했던 종합운동장 그 안에 국민체육진흥센터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생활체육의 동호인들이 운동장에서 뛰고 놀면 뛰고 운동하고 했을 때 샤워장을 갖춰주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전혀 없었거든요. 여러 종목끼리 하나씩 묶어서 사무실까지 갖춰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요.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업들을 가져왔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반답이 장애인 체육관 건립도 추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남구에서 짓고 있는 장애인 반답이 체육관은 굉장히 멋진 체육관이 될 겁니다. 이 장애인 반답이 체육관은 수영장이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12단 무등산을 조망하면서 수영할 수 있는 무등산 쪽은 다 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수영장을 갖춘 체육관이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명상 공간이 들어와 있습니다. 명상 공간이 뭐냐면 제 몸이 좀 불편해서 멀리 가고 싶어서 못 가는 분들한테 요새 3D하고 겹쳐지는 거예요. 내가 해운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 전체가 방이 해운대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대나무숲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전체가 중록원으로 바뀌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지는 거고 또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글램핑장입니다. 뭐냐면 몸이 좀 불편하면 어디 캠프파예요. 캠핑장 한번 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뜻하게 전기가 들어와서 온실을 갖춘 글램핑장을 만들어서 몸이 좀 불편하거나 약한 사람도 거기 와서 편하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글램핑장도 만들어지는 건데요. 아마 이게 다 안성되고 나면 우리 장애인들 또 아니면 비장애인들 우리 남국민들이 가장 사랑받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할 겁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도 오셔서 거기서 수용도 하고 우리 조카들하고 손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답이 장애인 체육관의 모델로 다시 되지 않겠나 그런 아름다운 꿈도 꼽아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 비결은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비결은요. 저는 우리 직원들을 믿어주고 함께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은 구청장이 보면 구청장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막 지시하는 게 아니라 좀 앞에 나가서 끌어주는 거거든요. 또 직원분들이 함께 올 수 있게끔 끌어주는 건데 뭔가를 제시하고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분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아이디어도 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 방법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믿어주고 함께 같이 다 응원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면 직원분들이 저도 모르게 제 공약사항들을 함께 이행을 해주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약 이행률은 높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자리를 불러서 우리 1,100여 명의 우리 공직자분들께 참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공약 이행률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죠.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올해 최우수 정책으로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이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네,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7979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 남구민 여러분들의 친구친구입니다. 우리가 복지제도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하루에도 계속 새로운 복지제도가 나오고 또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복지제도만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를 합니다. 우리 남구민이 607-7979로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받아서 개인정보 동의. 제가 주민번호를 대고 저는 어디 사는 누군데 개인정보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면 그분들이 그걸 조회를 해가지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예약까지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주민들 스스로 7979 봉사단까지 나왔습니다. 607-7979로 전화하시면 각 동네에 7979 봉사대에 연락됩니다. 7979 봉사대는 뭐냐면 각 동네에서 재업사를 하시거나 전업사를 하시거나 건설 회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손재주가 있으신 재능기부를 하신 분들이 7979 봉사대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아까 전화 오신 분들 집에 가서 전등도 갈아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대벽도 해주시고 장판도 갈아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 집 청소도 해드리고 그래서 7979 봉사대는 자생적으로 우리 이제 각 동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들이라든가 각 동네에서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만들어진 7979 봉사대인데요. 아마 호남에서는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한테 지금 호응이 너무 좋고요. 각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 난구로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는 그런 좋은 정책입니다. 저는 이런 7979 센터 같은 게 각 지자체에 다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청장님 그동안 남구청사 임대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에 속 많이 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속 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비어있었던 공간에 3층에는 국토안전관리원 호남본부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층 같은 경우는 우리 근로복지관단 콜센터가 한 250분 정도 되는데 그분이 또 들어와 그 콜센터에 또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층 남은 일부 공간에는 또 근로복지관단 질병판전위원회가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구청사가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산하기관들을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그 결과 지금 들어온 것들은 대부분 정부 산하기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산하기관들이 들어와서 아마 5년, 10년, 20년 쭉 안정적으로 우리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아닌 세를 받아서 직접 이탁해 발병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또 나중에는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구청사하고 부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확실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CNB 시청자 여러분, 남구 주민 여러분. 민선 7기가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4년차, 마지막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를 끌어오면서 각종 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시기거든요. 모든 건 끝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마지막에 병충해를 입어버리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끝마무리가 중요한 만큼 구동민선 7기 동안 해왔던 사업들 마주막까지 촘촘하게 잘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공무원들 잘한 부분은 있으면 칭찬도 해주십시오. 그 칭찬에 힘입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편정도 반드시 물려치고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 믿고 함께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코로나로부터 반드시 일상을 회복해냅시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